길이 양배추 오고밥 배두 초등학생 여행 지금 우유 꼭 갈 곳 음료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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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인공을 비벼서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주인공을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주인공을 먹으러 가야겠다. 저는 고기와 함께 먹으러 가야겠다. 아, 노래 자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오늘은 배고프는 마사지라 다 같이 먹을게요 보랄, 알았다 또 다 같이 먹을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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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그릇 엄청 아이스크림 아, 너가 그렇게 생긴 후장국 한 거 아니지, 후장국. 저, 후장국. 후장국. 지금 나와! 나 오늘 타게 주고. 후장국. 언니가. 카스테라는 왜 준 거야? 나 좋아해. 어릴 때 되게 좋아했잖아, 카스테라. 이게 핫하다는 건데. 언니가, 나는 왜 다 언니가 알려주나, 핫한 거를? 오, 먹어보고 싶었어. 이게 뭐야? 무슨 일일까요? 제가 하는 일은? 난 이 오일에 Eunice. 양배추. 고추냉이, 삼겹살. 또 이런 식감. 그저는 그래도 맛있겠지. 은? 어묵밥에 손질하고 레몬. 분명히 레몬들 바라놨거든요? 다 갈 거 같은데? 맛있어 연태고량주랑 토닉워터랑 섞은 거 같아요. 연태고량주 냄새가 나네요. 언니가 준 건 맥주라 했는데 연태고량주랑 토닉워터랑 섞은 거 같아요. 냄새가 고량주 냄새가 확 나. 아 진짜? 그치? 근데 향만 나는 거 같아. 이게 뭐냐? 그냥 레몬술 같은데? 음료순데? 향은 연태고량주인데 향과 맛이 따로 노네? 잘 먹겠습니다. 흐른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아주 바삭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니 내가 불을 끈다고 껐거든? 있었으면 되는 거지? 어. 끈다고 껐는데 불이 약하게 켜져 있었던 거야. 아니 이게 의도한 게 아니야? 어. 난 의도한 건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이쁘게 굽고 싶었어. 아니 이것도 맛있잖아. 이렇게 끝부분. 고마워. 아보카도 안 이쁘니까 그냥 다 으깨버렸어. 몰래. 알지? 이쁘면 먹으면서 비비는 거. 고마워.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음 고셔. 고셔요? 상기름이 아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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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냐고. 왜 이렇게 줬는데? 내가 준 거에 있었어 이것도. 오늘. 우리 안 먹어봤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먹물이 인가 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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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세요. 하나 다 먹기는 힘들네 느끼해서. 뽀또 크림이. 음. 진짜 뽀또다 뽀또. 그러게. 뽀또 먹고 언제 그랬는데. 뽀또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겠다. 저거. 어 근데 좀 느끼해. 음. 음. 밑에 뭔가. 딱딱하지? 딱딱한 게 치즈인가? 그런가 봐. 아 치즈네. 이거. 이거 딱 보여. 음. 뽀뽀 왜 이렇게 진해? 이거 바꿔봐. 뽀뽀 치즈 엄청 좋고 난 이렇게 얇은데. 빈부격차 뭐. 근데 이거 모어본 것 중에 이게 제일 낫긴 해 나도. 진짜? 응. 이것도. 반개 해도 힘들잖아 지금. 한 개 치아. 뭐야. 이거 뭐. 흰. 여기. 헬로. 덱톨묵 천천히 와 맛있어 먹어보니 따잼쯤 이상한거지 여기다 이렇게 받는것도 있기때문에 내가 한번 뒤지는거라 음 맛있다 앞볶이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먹자 애기관자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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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우맛 저게 좀 통배우긴 한데 그래도 고춧가루 오빠와의 2차는 부채살이에요 까지 주의하는 사이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저처럼 암틴이 뜯고 그리고 금요일에 누구한테 노동 кат 물 망고 음료와 그런지 토마토 달콤한 후 그 수분이 요리하는 산타 불 near 고기는 액eight 양파리 밥 넣어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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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튀김가루 야채에서 간장에 먹어서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김치찔과 파슬리와 소스는 계란 삶은 잔치고 있습니다 와우, 계란 죽는다 너무 맛있어 소스 계란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마 이제. 아침에 들고 들어가. 아침에 들고 들어가지. 아침에만 들고 들어가. 오이 맛있다. 오이 맛있어? 응. 달아. 이런 게 있었나? 궁채. 아. 끝물이야 없어. 마지막이야. 궁채 맛있어. 궁채 맛있지. 음. 김치찌개. 맛있어. 고마워. 맛있다. 그러지? 응. 고기 많이 들어가면 맛있잖아. 청취소. 밥 비벼서 김에 싸먹게. 고마워. 태풍 2개. 뜨거워. 와우. 야갓지. 하지. 맛있지? 응. 1타 스캔을 봐야해. 응. outez. 마지막 건 조금 두꺼운데 그래도 조금 두꺼운데 조금 두꺼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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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치 맛있어. 매치 오빠. 음. 음. 맛있다. 응. 고추 다 긴 거 필요하지. 오빠랑. 김치가 다 맛있어가지고. 오. 땡큐.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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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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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면 자기름끼으로 식용유 끙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원한 거 어디 한번 먹어볼게. 시원해? 같이 넣고 비벼 먹으라고 콩나물 꼭 했어. 원래 달걀 꼭 하려다가. 간을 좀 싱싱하게 했어. 싱싱하더래. 심심하게 했어. 김치를 더 했지.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같이 넣고. 김치. 어릴 땐 콩나물 별로 안 좋아했네. 어릴 땐 콩나물 잘 안 좋아하지. 고깃국 좋아하지. 커서도 고기는 좋아하는데 채소까지 좋아하게 되지. 그래 나 어릴 때도 채소 좋아했어. 이건 더 크다. 그러니까. 고깃국 좋아하지. 얘는 근데 뭐야 라이언이야? 얘 라이언인가? 라이언 같은데? 응. 우리 합동해보자. 얘를 잡아봐. 이게 너무 깊게 안 돼. 반도 안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귀에 침을 오지게 발라야 돼? 이거 바늘로 꽂아. 꼭꼭꼭꼭 찍어가면서 해야 돼. 바늘로. 오! 될 것 같죠 오빠? 잠시만요. 아니 근데 귀가 너무 위험하네. 반대편 반대편. 일단은. 아이 일정 나라. 아 근데 그 정도는 애교지. 생각보다 딱딱하구나 많이. 두껍구나. 오 야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여기 너무 어려워. 거긴 놔두자. 보류. 이게 어느 정도 깊게 해줬어야겠는지. 깊게 안 돼서 그래. 그냥 먹자. 됐어 됐어. Doch! って. 수가 있는지 아Lord아L Griot. 이거 좀 되는 거 이asmine 안? 다시 Lind's. pageant على 갓을 뵈 한 정도 어딨고... 다인조역 contar고よろしく.